여기가 크리스 있던 데잖아 이 곳에 크리스의 그 담바를 찾았다 그 담바를 어디에 있는지? 크리스 크리스는 지금 나 구출하러 오고 있지 근데 얘는 몰라요 오고 있는지 뭐지? 뭐지? 아! 아외! 오우와우 아 안돼 하나 둘 둘 여기 아마 하나 있을걸 어 없네 야 이제 여기 들어온다 아 어 머신건이 나온단 얘기는 여기서 머신건 주나 어 어 머신건 MP5 좋았어 연설 2단계 하나 있고 바인드가 뭐지? 적을 멈추는 일 여기 좀 생겼네 라이플이 아직 안 나오니까 안 얻.. 안 얻었지 어? 후 늦게임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거에요 권총 환자로 가지고 한 후반에나 가야 라이플 나오겠지 아 아 아 아 분명히 분명히 초반 챕터에서 여기서 여자애가 하나 죽었었거든 분명히 초반 챕터에서 여기서 여자애가 하나 죽었었거든 아 머신건 꽉찼고 뭐라고 써있지? 정찰을 알 수 없는 누군가의 노트 나는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임무에 참가하게 됐어요 내 오른팔이 두쪽으로 갈라졌어 아 어디가 어디가 나 슬프탄 여섯개나 있어요 괜찮아 아니 아 아 그들 확 하 어디갔지? 아 어어 어어 아 열쇠가 쟤가 있대 어어 열쇠가 얘가 있다고? 어디서 튀어나올래나? 음..여기있나? 딱봐도 저기 환풍군데 저거 딱 50발 남았다 딱 50발 남았다 어어 어어 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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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도망가자 쟤 안 죽나봐 아냐 쟤가 열쇠 갖고 있다고 그래서 죽여야 돼 앗 아우씨 한 번만 더 하면 죽을 것 같은데? 왠지 후 어어 그냥 가자 어어 왔어 왔어 왔어? 아 왔어? 빨리 앞을 갑작서 아아아아아아 레이첼 안돼 난 너의 동료야 아아아아아아아 안돼애애애애애애 아우 정신 안없네 아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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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나? 아 죽었다 아 뭐야 또 나왔어 아 어휴 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비겨어 엘리베이터 어딨어 여기다 여기다 뭐야 안 죽었나봐 벨트로가 FBC라는 말이야? 아 어 총알이 지금 머신건 총알이 없네 자 열쇠 꽂고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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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허허허허허 날아오진 않겠지 anim고 예 빵빵빵빵다운따꿈다운따꿈 빨빵다운다운따꿈 어? 야 권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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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겼어요 T 바이러스도 아니고 T 어비스 바이러스네요 더욱 알고 있다면 드라그리시아 그리고 죽음 더 꼼꼼하게 그 도둑이 안들면서 를 내려놓고 그에러 앉아있는거는 바이러스 그대핀 그에러스 여기가 너가 어떤 시험이죠 넌 맛먹고 스노우 스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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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혀진 비밀 스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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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얘네 잠깐 하는구나 아, 얘 터멘토 뭐 스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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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꺼는 짧어 한 1,2분밖에 안 돼 스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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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미디 코미디언들 스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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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앤데머 끝나고 게시카 나오고 있는데 스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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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이상하게 잘 어울려 스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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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읍 스읍 스읍 얘네는 무기가 풀이라서 이거봐요 샷건에 총까지 다있어요 뭐 따로 줄 수 필요가 없어 이상하네 왜 아무것도 안나오지 도라이바 여기서 주워가야돼요 안그러면 다시 돌아와야돼 도라이바 여기서 주워가야돼요 여기 열어야 되지 여기서 만약 도라이버를 안갖고오면 둘이서 또 막 싸워요 너 아까 자빠지면서 떨어뜨린거 아니야?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왜이래 이거 갔다 들어가고 일단 여기 아이템을 다 챙긴 후에 여기 있다 나온지는 꽤 된 게임이죠 2012년도인가에 아마 3DS로 먼저 나왔고 13년도에 PC판으로 컨버전이 됐고 이제 이번달 말에 2가 나와요 지네 기지에서 아 그래서 크리스가 저거 그래 크리스 편으로 할 때 비행기가 하나 추락했었죠 그 비행기가 저 비행기구만 아 기지 아 이 아 컨벤에 웅 수 아 아 아 아 한가W 기또하고 antiky 얘네는 이런거 보면서 안 무섭나 나 같으면 지지 쌀텐데 빨리 집에 가자 막 이랬어 무섭진 않나봐 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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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수류탄 두개 좋아 얘가 뭘 떨궜는데 뭘 떨궜었어 저건 아니고 아 이건가 보다 USB 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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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보드 컴퓨터 이 동글에서 이 동글에서 이 동글에서 다운로드 제시카 누님이 나오신다 아니다! 이 다음이다 어 이 다음이다 얘네 지하실 들어가고 그 소리가 무엇이냐 물? 네 이 동글에서 아마 얘네가 지하실에 갇힌 갇히나? 일단 갇혀가지고 크리스가 구출하러 와 리더기가 없죠 그니까 다운로드 컴퓨터 그니까 이 동글에서 이 동글에서 이 동글에서 못생겼어 물을 빼야겠군요 뭐 찾으러 왔다가 배 다 고치고 있다 둘이서 전력 복구에 통신 복구에 이 총이 잠깐만 이 총이 더 좋나? 오 5개가 장착이 되네요 저게 이게 오신 좋은거야 흐흐흐흐흐흐 아우 말하기가 힘들다 목이 아파가지고 아 어 미들레 사랑하 고맙다 어 뭐야 저거 뭔가 있어 아 저거 뭐 있잖아 아 와이씨 어 놀래라 허브 아 아 나 나갈거야 아 뭐야 이거 또 어 존나 많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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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재가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꿈쩍도 않는군 아 이 스위치를 내리면 음 이 스위치를 내리면 머신건을 들어 머신건을 잡을 수 있을거야 잡았나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 여기도! 아 쟤 물방개? 물방개란 물방개라니 여기도 있을거 아냐 아 깜짝이야 어? AUG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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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MP5보단 이게 좋겠지 탁! 감사만 해주고 탁! 탁! 어 탄..탄소모가 너무 심합니다 아 탄소모가 너무 심하네 전기충격수류탄? 흠! 괜찮아요 내가 만들어졌어 감사합니다